다음은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의 25년이라는 그 역사를 만들어 온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이 수여하는 연예협회 이사장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연예예술 발전과 예술인들의 권익보호의 기초이자 선두로서 역할을 정말 다해오고 있는데요 다각도로 발전에 애써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은 대한민국 연예예예술상 뭐 어떤 히어링 가요제 등 그 예술인 축제를 지금까지 열어줌으로써 그 헌신적인 많은 연예인들의 박수를 받아보고 있는 석현 이사장께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실님께서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석현 이사장님과 우선실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람된 오늘을 이리 이어 왔습니다 25년에 이 시상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26명의 수상자가 있는데요 먼저 9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진관 하동진 전철 강철 이명주 정연순 최영철 왕소연 진국이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마다 우리 대중에게 알려진 히트곡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들이네요 자 석현 연예협회 이사장님과 잃어버린 우선의 주인공 우선실 씨가 이제 시상을 허겼습니다 네 가수 이진관 씨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으로 유명한 큰 인기를 누리셨던 이진관 씨입니다 네 행복한 인생에 대한 노래의 메시지를 항상 많은 국민들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아카데미도 또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이진관 씨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 인생은 미완성 다음은 하동진 씨입니다 네 미남가수죠 말이 필요 없는 미남가수입니다 성인가요계의 장동건 최근 들어서 당신도 여자로 많은 팬분들께 큰 인기를 누리며 성인가요계를 주름잡고 계십니다 학창 시절에는 유도선수였었대요 못하는 게 없고 참 따뜻한 분입니다 네 다음은 전철 씨입니다 해운대에 가면 이분의 노래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? 해운대의 연가로 부산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시죠 그렇군요 여름마다 굉장히 바쁘세요 네 참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전철 씨 네 다음은 강철 씨 이름이 전철과 강철 네 철들이 뭉쳤습니다 꽁지머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놈의 꽁지머리에 대한 정이 뭔지요 그놈의 정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신 강철 씨 이사장상 수상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명주 씨 이명주 씨 참 노래 잘하는 분이죠 네 정말 가창력 뛰어나신 가수입니다 믿고 듣는 가창력의 소유자 이명주 씨 오늘 이사장상 수상하셨습니다 같은 노래도 이명주 씨가 부르면 노래가 다르다군요 네 참 뛰어난 가수입니다 네 다음은 정연순 씨 정연순 씨 늘 소녀 같은 미소의 소유자시고 이 좋은 세상에 라는 노래로 이 좋은 세상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주시고 계십니다 정연순 씨 이사장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아주 흰 백색의 드레스가 잘 어울리네요 네 다음은 최영철 씨 네 최영철 씨는 리틀 싸이와 함께 국민오락부장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닐 만큼 웃음과 행복을 지난 한 해 많이 선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장상 수상하셨습니다 아주 소탈한 듯하면서도 노래 히트곡도 많은 주인공입니다 네 왕소연 씨 음색이 굉장히 신비롭고 매력적이셔서 트로트보다 성인 가요계를 샹송과 많은 음악으로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로망 인생은의 왕소연 씨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왕소연 씨 네 다음은 진국이 씨 네 진국이 씨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진짜 멋쟁이 생긴대로 진짜 멋쟁이 노래를 부르시더니 진짜 멋쟁이 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세 장가를 들어 드셨어요 그래요? 네 아니 정말 이름처럼 가수분들이 진국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저분 정말 진국이랍니다 네 이사장상을 수상한 수상 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로 이명주 씨가 수상 소감을 이제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팬분들이 안 계신다면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트로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씨 네 아이 그 공을 객석에 돌리는군요 네 그래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 대중이 없다면 우리 가수는 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이 대중문화 예술입니다 어떠신데요 왜냐하면 아이들 대중문화 예술 masuk 으 아멘